우리 방에서 보이는 뷰 우리 방은 펜트하우스고 여기는 로마입니다 오늘의 음식 페로니 맥주와 카프리즈 샐러드 사람들이 겁을 많이 줬는데 이릴리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팝니다 이거 로마 3대 커피인데 이렇게 테이크아웃도 해줘요 그리고 좀 더 걸어서 2분 정도 걸어서 여기 왔는데 한테논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나와 이거 아까 호텔 보니까 청소할 때 이 물을 받아 쓰던데 왜 물을 이렇게 버리는 줄 모르겠네 전쟁나서 그런가? 메이비 유지가 엄마는 이걸 왜 유지를 못했냐며 스위스 근위병들인데 120만원을 받는다는 건지 한 달에 그렇게 돈을 받고 한다는데 로마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젤라또 가게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누구 기준 지올란띠 어? 이게 누구 기준이 있냐고? 모르겠어요 어... 누구 기준일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왜 그러는 거지? 군인이 이렇게 많이 관광객인데 뭔지 모르겠어 아 엄마 난 속였어 아 엄마 난 속였어 시즌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밖에 앉는 자리도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바에서 먹을 거예요. 에스프레소 이걸 먹어야 해요. 여기 커피 식당인데 이런 기념품들 많이 팔아서 이거 이쁜 거 에스프레소 찬. 오빠 저거 하나 사려고. 이건 자석. 아니 자석은 판테놀 앞에 가서 기념품 가게 가서 사려고. 오드리예뻐요. 근데 이게 오드리예뻐니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보다 예쁜 거 같은데. 훨씬 예쁜 거 같은데. 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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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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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에 왔는데 아마 오늘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가 로마에서 제일 비싼 호텔인데 호텔 칼라즈마 프레디 콜로쌤이 바로 보이네요 염소반도 보이는데 가까이 도말로 오는데 비싼 와인을 마시고 이런 뷰를 보면서 앞에가 내 생각엔 집터인 것 같은데 이런 데가 앞에 있어 원래 모든 여행은 아쉬운 게 좋은 거야 더 놀 수 있는데 모든 여행이 아쉬운 게 좋은 거야 좋은 거 아니야 야 깜짝이야 아이씨 아 깜짝이야 아 너 너무 오바야 깜짝이야 너로까지 예쁘잖아 3650유로 별로 안 예쁜데 아이씨 여기 강추 깜짝이야 여기 강추 깜삐돌리아 강장에 오면 이런 포로 로마노랑 팔레스타인 언덕을 다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개선문도 볼 수 있고 와 이렇게 신전 기둥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엄청난 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기 사람도 없고 구경이 아주 잘 돼 있는 거 같아 와 와 진짜 멋있는 거 같아 진짜 맛있다 재밌는 걸 좀 찍었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네 뭔가 좀 웃긴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웃긴 이벤트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웃긴 이벤트를 찾아봅시다 테리 애들이 축구하고 있어 얘네가 축구선수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아주 열심히 차고 있어 저기 새가 앉아있는 게 아주 신습틀러네 이리 오세요 공중전화 와 이제 미국에도 없어진 공중전화 어머 어머 이거 봐 문자도 되네 텍스트도 되잖아 팩스도 되고 메일도 되고 계속 계속 뭐를 찍어봐야지 찍을게 많지 않지 안녕 기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엄마가 뼈다귀들이 훌륭하다는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이 없어. 뼈다귀들이 간질반질해.